오늘은 드디어 민시에게 디아의 브이로그를 보여주는 날 제 일상은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드라마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고, 한 번씩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고 제가 한강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한강은 너무 추워서 못 가겠어요 우선은 노래를 좀 들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추첨 일단은 민시한테 노래 추천받는 노래 그렇게 좋더라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민시한테 빌려준 거 같기도 하고 제시카 도민고의 애프터미드나잇이라는 곡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떤 노래를 들어서 공부를 풀고, 스트레스를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겠어요 근데 저는 노래로 진짜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공감도 많이 되면서 진짜 그 노래 부르면서도 제가 노래 획득이 되는 것도 있고 그쵸이? 심심해서 연습실한테 돌아가자 해볼게요 타당 여러분 여기 우리 맨날 안무 영상 찍는데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우리 연습할 때는 여기 보고 여기서 저 한 번씩 노래도 불러요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저 큰홀에서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짱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혼자 괜히 공연하는 느낌 약간 좀 울리고 먼저 알지? 혼자서ités 귀여운 소환아 음악 음 불러 payment 신长 세제 jem ». 선진완 대기하면서 힘이 들어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조금은 쉬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하루 중에 꼭 하는 게 있어요 픽시 쳐서 무대 보기 저는 랩미노 뮤비 너무 좋아해요 저 이날 인기가요 중독 진짜 좋아했어요 이때는 춤이 되게 잘 춰졌어요 그리고 항상 인기가요 할 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데뷔 후에 한번 볼까? 아 이때는 좀 열정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표정 보시면은 진짜 바뀌게 아주 이렇게 있나요? 진짜 약간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우 살벌해 아주 그냥 아직 강렬했지? 사실은 신발이라고 굉장히 극전개인데 맞아요 오늘 사실 유정이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로라의 영상을 보면서 로라의 생일이라고 축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축하 자체 축하 로라가 이걸 보기를 바라면서 로라가 이걸 보기를 바라면서 로라야 생일 축하해 로라야 생일 축하해 로라야 생일 축하해 안녕 짠! 안녕! 오늘은 무슨 날이 그? 오늘은 바로 방어! 픽시 1주년! 1주년 기념으로 지하철 물이 있는 소수역에 가서 인증을 하고 카페 해주신 거 가서 음료수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요 굉장히 신이랍니다 지금 둘이 지금 왔어요 애들 등장 안녕! 나도 안녕! 아까들 안녕! 내 브이로그에 출연!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어가 봐! 흐오오! 배기 중이에요 레기 대폰으로 인증iskt 약 찍으라고 빨간 찍으라고 기다리고 있어 오오옥! 춘다, 춘다! 응 짠! 이쉬이! 사랑해! 민희씨 민희씨 덕분에 우리가 이런 경험도 좋아하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우리 민희씨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줘서 앞으로 더 멋있는 픽시의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내 생일이야 소아 생일이기도 하지만 내 생일인 거 같아 우리 모두 생일 맞나? 틀린 건 아닌가? 알았어 픽시 생일 너무 너무 사랑해 안녕 1주년 기장 깎아왔어요 하나, 둘, 셋 우리 사진 기억했다 오빠 우와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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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빅시 1주년 지하철역 갔다가 이제 우리 카페에 팬분들이 해주신 1주년 카페 갔다가 회사로 돌아왔어요 우리 민씨 덕분에 진짜 너무 행복한 1주년이 된 거 같아요 진짜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민씨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많이 담기고 가는 거 같아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운 거 같아 응 너무 고마운 거 같아 진짜 우리 민씨 짱 사랑해 고마워요 100년만년 함께 합시다